알끄리치 하차스 크림도 워인따 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머즈입니다 지금 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틱톡에서 인물학산 프로젝트라는 저를 광고를 해줘가지고 그 지하철역에 제가 나온다고 해서 고고고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여긴데 들어가 볼게요 차량으로 와 여기 진짜 좋네요 여기 이렇게 화장실들 여러분 오 무슨 외국공항연기구입니다 이런 안내판이 있고요 저는 전철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전철역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전철역에 왔는데 되게 고마우신 분의 도움으로 지하철 폭풍는데 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계단으로 내려가면 광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십몇년만에 지하철 오는 것 같아요 기분 좋아서 오늘 어딨지? 나오는 거야? 나오는 거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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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긴다 제가 나오고 있어요 오! 멋있다! 영상이 생기지? 저는 발길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인물확산 프로젝트를 해서 Real People, Real Videos 손안에 콘서트 찍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기쁩니다 이런 큰 역에 스크린 도어에 제가 나온다니 이게 너무 틱톡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? 명당 자리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틱톡에서 제 광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집에서 막 그냥 달려나왔어요 나왔다는 얘기 듣고 여러분 갑니다 감사해요 틱톡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만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 너무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너무 신기해 틱톡 친구들 지하철에서 써머주 광고 보신 분 있나요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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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교 홍대 합정권 듣고 4단 잠실 외에 여러 지하철역에서 yes sir 틱톡이 appear for real video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oh my god 선한의 콘서트 시작합니다 5 4 3 2 1 oh 내 얼굴이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딱 동그란 내 얼굴은 다시만하게 나오고 있네 동글동글동글동 화장품 cf가 무럽지 않아요 oh yeah oh yeah thank you very much 감사 내 맘속에 저장할 거예요 틱톡 oh yeah wow 기분 재진다 나 광고 나온다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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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얼굴이 지하철 스크린더의 땅 내 얼굴이 지하철 스크린더의 땅 치키치키 뿜 구독 좋아요도 댓글 꼭 받을거야 틱톡